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파이에 깔려있는 다양한 데모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파이의 파이썬을 이용해서 나만의 재미있는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이름을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성별을 입력한다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딱 이제 만들어지는 재미난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하드웨어 부품이나 연결이 필요 없고요. 그냥 라즈베리파이만 있으면 돼요. 곧바로 라즈베리파이 쪽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라즈베리파이를 켰다면 곧바로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터미널을 두 개를 열어주세요. 이와 같이 두 개의 터미널을 연 다음에 서로 이렇게 반쪽씩 차지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때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파이썬 코드를 만들 건데 수도 나노 스토리 타임 점 파이 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입력하냐면 프린트 헬로우 입력하고 이때 저장할 때는 컨트롤 5 누르면 저장해요. 엔터 다시 한번 컨트롤 5 누르고 엔터 누르면 저장인데 옆에 터미널에서 파이썬 스토리 타임 점 파이 라고 입력을 하면 이와 같이 실행이 돼요. 이번에는 제가 동화책을 영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글로 만들었기 때문에 헬로우가 아니라 안녕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한글로 안녕 입력하고 컨트롤 5 엔터 한 다음에 다시 터미널에서 화살표 위 아래를 누르면은 이전에 제가 실행한 명령어들이 표시가 돼요. 엔터 치면은 어? 에러가 나죠? 바로 인코딩 때문에 에러가 나요. 뭐 인코딩 관련해서 너무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고 뭐 이런 인코딩 관련된 에러가 나면은 단지 파이썬 파일 위에다가 이와 같이 글자를 입력해 줘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샵 느낌표 슬러시 usr 빈 파이썬 샵 언더바 별 언더바 코딩 콜론 utf 하이픔 8 언더바 별 언더바 하고 입력하고 컨트롤 5 엔터 저장하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안녕이라고 표시가 돼요. 이번엔 또 다른 것을 해볼게요. 그냥 안녕이 아니라 제가 이름을 입력하면은 제 이름이 이제 준혁인데 안녕 준혁이라고 표시가 되도록 한번 해볼까요? 네임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네임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 찍히도록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이제 그냥 곧바로 이름이 붙으면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물음표 다음에 스페이스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쌍다운표 이렇게 가로 한 다음에 프린트 안에서도 안녕 느낌표 한 다음에 스페이스 하나 넣어주고 플러스 그 다음에 네임 이렇게 합쳐서 출력이 되도록 표시가 되도록 해볼게요. 컨트롤 5 엔터 이걸 실행을 하면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개 처음 하면은 그냥 준혁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요. 실행할 때 쌍다운표로 준혁하고 쌍다운표로 닫고 엔터 치면은 이와 같이 글자가 인식이 돼가지고 안녕 준혁이라고 표시가 되죠? 이번에는 그냥 이름만 아니라 성별도 입력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클리어 여기서는 젠더 성별은 프린트 당신은 당신은 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5 엔터 하고 실행하면 이름이 뭐예요? 준혁 성별은 남자 당신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인풋을 사용해서 그리고 프린트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고 그리고 그 입력 받은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통해 동화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동화책을 만드는 거 일일이 입력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완성된 코드를 열었고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아까 보지 못했던 코드가 보여요. 임포트 랜덤은 우리가 이전에 바보상자 할 때 했던 것처럼 그때는 임포트 알파이.gpio as gpio 라고 해서 필요한 gpio 관련 라이브러리를 선언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난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난수와 관련된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랑 인풋 젠더랑 인풋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프문이랑 엘 이프 엘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프문에서 젠더에 바로 제가 성별을 물었을 때 여자라고 입력했으면 프러넌이라는 변수의 그녀 만약에 남자라고 입력을 했으면 프러넌이라는 글자의 그 만약에 여자도 남자도 아니라면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그가 입력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프 일단 여자인지 여자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남자인지 남자도 아니라면 일단 그냥 그 라고 입력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롤스 네임스 액션스 플레이시스 라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아드위너를 좀 해본 친구들이라면 배열 이란 것도 한번 봤을 거예요. 바로 이 변수 같은 경우에 네임이나 젠더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냥 이름 그리고 젠더는 그냥 성별 그래서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하는데 여기 보는 롤스 네임스 액션스 플레이시스 는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배열을 살펴보면 기사 공주 왕자 개구리 마법사 괴물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글자 값을 롤스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서랍장이라고 보면 돼요. 네임스도 마찬가지로 기현 성일 진주 용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액션스 플레이시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유얼롤 액터네임 액터롤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변수들을 봤을 때 이 랜덤이란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랜덤.tois 라는 어떤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어를 사용할 때 매개 변수 재료 값으로 이제 배열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 랜덤이 이 랜덤 라이브러리가 이 배열에서 그 수많은 값들 중에서 무작위로 아무 값을 갖고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랜덤.tois 해가지고 롤스 하면은 이 롤스에 있는 배열의 값들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값을 뽑아요. 뽑아온 값이 이제 유얼롤에 저장되고 액터네임도 마찬가지로 네임스에 있는 거 액터롤도 롤스에 있는 거 퀘스트도 바로 이제 액션스에 있는 거 매직 플레이시도 플레이시스에 있는 거 이렇게 랜덤하게 뽑혀져가지고 여기에 뽑힌 값들이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뽑힌 값들 준비된 값들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본격적인 이야기를 만든 게 이 스토리라는 변수예요. 스토리라는 변수를 보면은 여기에 옛날 옛적에 이렇게 네임이라는 변수가 또 나오고 유얼롤이라는 변수가 나오죠. 참고로 지금 제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스토리라는 곳에 커서를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동이 안되죠. 이때 마우스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커서를 움직이고 싶다면은 ESC 누르고 M 누르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커서가 이동되도록 할 수 있어요. 다시 끄고 싶다 하면은 ESC 누르고 M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키보드를 눌러야지만 커서가 움직이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 옛적에 네임 그리고 유얼롤이 뭐 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또 이제 글자를 합치고 프로넌의 친구들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글자 값들이 이제 서로 이제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 스토리라는 변수에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스토리라는 변수를 프린트 스토리라고 한 다음에 글자가 찍히도록 했어요. 이걸 이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 스토리 타임 파이 이름이 뭐예요? 준혁 성별은 남자 이렇게 하면은 옛날 옛적에 준혁이라고 하는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컴퓨터피아라는 마법 세계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정인이라고 하는 괴물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곳에 사람들이 컴퓨터 기술을 쓰지 못하는 저주를 풀기 위해 정인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또 제가 한번 다시 실행을 하면은 준혁 남자 이번에는 이제 내용이 바뀌죠. 옛날 옛적에 준혁이라고 하는 괴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디지토폴리스라는 마법 세계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재현이라고 하는 마법사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곳에 사람들이 컴퓨터 기술을 쓰지 못하는 저주를 풀기 위해 재현을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시간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나만의 동화책을 만들어왔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 성별만 입력하도록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은 이름 성별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나 아니면 뭐 직업도 입력을 받는다던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내용이 한 다섯 줄 정도밖에 안되지만은 여러분들은 좀 더 긴 내용으로 동화책이 만들어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라즈베리 파이 쪽에 보면은 지금 일반적인 파이썬 말고도 봤을 때 소닉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소닉파이는 어떤 재미난 소리나 음악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소닉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재미난 소리나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